저희 룩과의 시연사들 안녕하세요. 룩과의 자리나 지유입니다. 안녕하세요. 룩과의 자리나 지유입니다. 안녕하세요. 룩과의 자리나 지유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한고입니다. 네, 우선 이렇게 추운 날 저희 룩과의 자리나 지유입니다.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제 1월 12일 날 룩과의 자리나 출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네 네, 그러면 저희 풀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호흡 많이 해주세요. 네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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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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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